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펑텐성 대장군이 짱실환을 쫓아보냈었고 드디어 또 새로운 대장군이 부임해 왔었는데요. 그러면 요새 파란 젊은이가 대체 어떠한 빽이 있었기에 정일품 고관이 대장군에까지 임명되었을까요? 네, 이는 바로 웬스카이 양아들이 또한 즉구의였다고 합니다. 중화민국 대통령이 양아들이었으니 이 낙하산으로 펑텐성 대장군으로 임명된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끙 하고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양아들인데 맨즈를 줘야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 또한 즉구의는 펑텐성이 정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짱조리는한테 펑텐성이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는 베이징으로 부랴부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한 즉구의는 왜 이 짱조리니 오매불만 그리던 펑텐성 대장군도 안하고 그 베이징으로 올라간 거였을까요? 네, 왜냐면 웬스카이가 이제 황제로 등극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웬스카이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은 그의 아들들은 이 황태자 자리를 서로 빼앗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펑텐성 대장군 같은 하인들이나 하는 벼슬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즉구의는 베이징으로 올라가서 그 웬스카이 최측근에 딱 붙어서는 이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네, 백성들이 암만 죽어라 반대하고 시위를 해도 웬스카이 이놈은 무조건 황제로 돼야겠다는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웬스카이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서 그만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웬스카이는 단 하루라도 황제로 살다가 죽겠다고 이를 더더욱 다그쳤다고 하는데요. 전까지 의논 중이었던 일본과의 21개 조약을 모두 다 받아들이면서 하루빨리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이어 웬스카이는 거금을 들여서 황제가 입는 용포도 만들고 옥쇠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바로 웬스카이가 용포를 입은 모습인데 옷 스타일이 참으로 천티가 팍팍 나기 짝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밖에서까지 얘기를 못하고 대문을 확 잠궈두고 가족들끼리 황제 놀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부인들과 그의 아들, 딸들도 궁중복장을 입게 하고는 웬스카이한테 황제패아, 황제패아 하면서 놀았다고 하는데요. 웬스카이는 이렇게 황제 놀음에 쩔어 있었고 또한 지구에는 얼리뛰고 내리뛰면서 황제 등극을 준비하고 그럼 펑텐성은 어떡하죠? 이 인구 1억 명이 넘는 크다 큰 땅덩어리에 주요 결정을 내리는 어르신이 없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하지만 펑텐성 대장군으로 이 임명할 만한 고층 간부들은 다들 이 무시무시한 짱조리를 꺼려하면서 그 누구나 펑텐성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여 웬스카이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짱조리는 펑텐성 대장군으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나, 나를 펑텐성 대장군으로 임명했다고? 그러자 하하하하! 짱조린 측은 완전히 그냥 축제 분위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짱조린은 대장군이자 대원수로 불리게 되는데요. 명실공히 중국 동북부를 꽉 주름 잡을 수 있게 명분을 줬다고 합니다. 짱조린이 군사에서의 두 개 계급을 이 껑충 뛰어올러 대장군으로 되자 그 이 밑에 부하들도 다들 그냥 껑충껑충 승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통 군사들이었다면 평생 동안 가도 이 한 개 계급도 뭐 오를 텐데 말입니다. 그러다 다들 미친듯이 환호하면서 이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쳐마셔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들 알다달해서 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있는데 보고! 하고 정찰병이 달려들어오는데요. 보고! 대장군님! 위쪽에서 이 어르신을 보좌해주실 부사령관님을 임명하였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뭐? 하하하하! 그러자 이미 술에 꽐라둔 짱조린은 뭐 대수롭지 않아 하는데요. 내를 보좌하는 부사령관이라고? 내가 그런 게 왜 또 따로 필요하니? 에? 나한테는 이 시대에 제일 난다긴다는 3대 명장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탕하국 형님! 순례천 형님! 그리고 칸차오씨야! 자! 그 빨리빨리들 쭉쭉 들이켜요! 어서요! 짱조린은 여러 당군들과 술을 계속하여 마시고 있는데 정찰병이 조용히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그 부사령관은 바로 펑링거랍니다. 어르신! 에? 그러자 웃음과 환호 소리들은 갑자기 멈췄고 순간 분위기가 싹해지는데요. 이어 다들 짱조린이 눈치를 살피며 이 숫자들을 조용히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펑링거라고! 펑링거라! 하참! 이놈 이름을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래. 그래! 그 놈은 이제껏 뭐하며 살았다니? 그 놈 그거 전에 러시아 군대로 들어가지 않았나? 네 이 펑링거는 한참 동안 종일TV에 안 나왔었는데 펑링거는 전에 러시아 군대에서 활약하다가 그 러시아가 일본한테 점점 밀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여 이 비열한 방면에서는 앞뒤를 안 가리는 펑링거는 그 러시아가 낚아챈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도둑질하여서는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최측근이 행동대장들만 거느리고 이 러시아의 힘이 안 닿는 중국 남쪽 지역으로 도망쳐서 발전하였다고 하는데요. 펑링거가 누굽니까? 자신이 두 뇌로 이 빈 주먹으로만 갖고 전 연영선 마적대 강바즈까지 올라간 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펑링거한테 막대한 금은 보화들까지 쥐어지니 그냥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누리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다른 시대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떠한 시대죠? 웬스카이 부패와 탐호로 가득한 난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난세에서는 이 돈만 죽어라 올리매기면 벼슬을 갖고 금을 쭉쭉 추는 건 일도 아닌데요. 펑링거한테 흔한 게 금은 보화들이었기에 이 웬스카이한테 잘 먹여주고는 한계사단이 사단장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은 짱조리는 이마살을 짓풀이는데요. 웬스카야 웬스카이 이 늙은 여우같은 놈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한 마디가 죽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펑링거 쪽에서는 이 계략에 빠져들었을까요? 뭐? 내보고 펑텐성 대장군을 보자 해라고? 그 짱조리 짱난쟁이가 대장군인데? 히! 이는 분명 짱조리 이놈이 나를 지 밑으로 넣어서 골탄모기라고 한 짓이 틀림없다. 네, 이 세상에서 그 짱조리는 제일 얕잡아 보는 게 바로 펑링거였었는데요. 자신이 전체 펑텐성이 마적대의 강바지였을 때 짱조리는 뭐였었죠? 그냥 일개 자그마한 용병군이 대장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항상 그 짱조리는 자신이 밑이라고 여겨왔었는데 지금 자신을 보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보좌를 해라고? 펑링거의 자존심이 이들 허락을 못하겠는데요. 야들아, 모든 군사들을 중무장시키고 나를 따르라! 펑텐성을 친다! 펑링거 이놈도 이 참으로 앞뒤를 안 가리는 마적대 출신인 게 가요. 위쪽에다 보고도 없이 그 짱조린과 얘기도 안 하거든요. 한계사단이 군사들 모두 다 끌고서 다짜고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그 소식을 전해드린 짱조리는 혼비백산하는데 펑링거가 한계사단이 병력을 이끌고 펑텐성 안으로 쳐들어왔어? 야야, 빨리 밖에 나가있는 내 주력 군사들을 불러모아라! 그제야 짱조리는 전 동북삼성에 흩어져있는 자신들이 군사들 끌어모으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데요. 펑링거는 이미 펑텐성 안으로까지 쳐들어왔었으며 밖으로 오갈 수 있는 길목들을 모두 다 장악했다고 합니다. 짱조린한테 10만명이 군사가 있어도 뭐합니까? 왼수의 미브레오 진후라고 멀리에 있는 물로 가까이에 있는 불을 끌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탕하후, 간차오시 등 주력군은 이미 네몽골 지역으로 마적대 토벌에 나가고 없었고 이거 펑텐성에는 순리천 군대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이미 놈들한테 꽁꽁 포위되어서 이 탕하후와 간차오시한테 소식이 전해지기도 힘들거니와 만약에 전해진다 해도 돌아오려면 한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말입니다. 네, 이 펑링거는 과연 마적대 출신답게 이 사람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데는 아주 기가 막혔었는데요. 이어 펑링거는 대군을 거느리고 그 짱조린이 대장군 군부가 있는 딱 맞은 편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펑텐 고궁이 있었는데 이는 예전에 청나라를 만든 태조, 누월, 하츠이, 황궁이었었는데 펑링거는 황제가 살았었던 고궁에 이 보란듯이 척 주둔하고는 맞은 편이 짱조린을 노리는데요. 이어 고궁 앞마당에다가 대포 수백 대를 척 배치해놨는데 그 주둥아리들은 다들 짱조린이 대장군 군부를 척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명격만 떨어지게 되면 그 대장군 군부를 그냥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겠는데요. 예, 그러자 짱조린은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요. 이 곁에 있는 장군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놓고는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례천이 먼저 태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 아우야, 이 펑텐성에는 아직 나 이 순례천이 있다. 펑링거 그놈이 이 순례천은 안중에도 없다. 이건 것 같은데 너 명격만 내려라. 내 그 펑링거를 고궁 안에서 그 옛날 황제들과 함께 영원히 묻혀주겠다. 예, 하지만 짱조린은 인상을 찌푸리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없나? 있으면 다른 생각들 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자 이때 한 사람이 나섰는데요. 어르신, 저희 생각에는 이 징짜둥이라고 조용하게 놈들을 제압하는 게 상책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욱해서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건 누굽니까? 펑링거 측에서는 기껏해야 군사들이나 잃고 다시 뽑으면 그뿐이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놈들은 지금 우리 집이 안방에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펑텐성이 잿더미로 되게 되면 수십 년을 다시 건설해도 모자랍니다. 저희 생각에는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짱조린이 새로운 군사인 양위팅이었는데요. 만약 군사들이 지략을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이러한데요. 짱조린이 초창기 군사인 짱조샹이 지략이 90조가 된다면 이 양위팅은 95조는 되는데요. 이제부터 양위팅은 짱조린이 제1군사로 쭉 활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략이 90도 좋고 이 95도 좋고 다 그 천하제일 지략가의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건데요. 지략이 백인 이놈도 조금만 지나면 등장하게 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 짱조린은 이 양위팅을 보고 계속 얘기해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 모든 일이 발생 안 되는 그 원인과 목적이 다를 게 아니겠습니까? 펑링거가 진짜로 전쟁을 일으킬 생각으로 쳐들어온 거라면 뭘 또 더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들이 지원군이 오기 전에 이 대장군 군부부터 재빨리 밀어버리고 말았겠죠. 하지만 이놈이 지금 포위만 하고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요구 조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그러니 우리 쪽에서 사람 한 명 보내서 먼저 놈들이 원하는 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요. 그러다 짱조린은 무릎을 탁 치는데 니 생각이 딱 내 생각이다. 그래 누굴 보내면 되겠냐 양위팅아 여기서 니가 제일 총명하니 니가 한번 가보려보나 짱조린이 얘기하자 양위팅은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요. 어르신 어르신이 인재를 아끼니까 저를 쓰는 건데 그 펑링거한테는 제가 뭔 맨즈가 다 있겠습니까? 그래도 척보게 되면 다들 알아볼 수 있는 이 맨즈가 꽤나 서는 사람을 보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요. 저희 생각에는 같습니다요. 네 이 우주인성은 짱조린 앞에서는 한 마리 개처럼 요 살살 기었지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꽤나 영향력이 있는 놈이었는데요. 전국에서 면적이 세 번째로 큰 네몽골 지역을 다스리는 군사총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침 곁에 있었던 우주인성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어르신 이 우주인성을 믿으십시오. 그 펑링거가 다 뭐랍니까? 내가 가서 아주 헌꾸녕을 내줘야겠네요. 우주인성은 그 펑링거의 본거지로 우주우주라며 찾아가는데요. 이어 펑탱성 고궁에 도착한 우주인성은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궁이 성문 위에다가 거의 열대나 되는 중기관총들을 배치해놨는데 척척척 다들 그 우주인성을 묘준하는 거였답니다. 이게 만약에 둬둬둬둬둬 하고 쏘아대기 시작하면 우주인성은 그냥 한더미 고기 덩어리로 금방 변하겠죠. 이어 포초병들이 기란에 따라서 대문 안으로 들어간 우주인성은 또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데요. 이 펑링거의 군사들 또한 덩치가 우람쥐고 이 분위기가 살벌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우주인성은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짱주얼린도 그렇고 펑링거도 그렇고 왜 다들 군사들이 이렇게도 살아있냐고요. 그 우주인성의 군사들은 맨날 먹고 자기만 하면서도 불만들이 그렇게도 많고 요 조금만 어찌게 되면 때려친다고 난리들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짱주얼린이나 펑링거의 군사들을 보게 되면 다들 이 군사 규칙을 칼같이 지키며 그리고 다들 공을 더 세우겠다고 이 두 눈이 시뻘개 있으니 말입니다. 우주인성은 이러한 게 이해가 안 됐지만 네 이러한 게가 바로 장군들이 통솔력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난놈들은 천성적으로 이 다른 놈들을 다스리기 위해 태어나는데요. 하지만 뇌물을 먹여서 올라간 우주인성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러한 걸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주인성은 이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들어가는데요. 왜냐면 군사 계급으로 치면 이 우주인성과 펑링거가 동등한 위치였음이 말이었죠. 하지만 펑링거는 재서해서 그 우주인성을 마중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 펑링거가 있는 룸에까지 들어갔었는데 네 이 펑링거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재료만 보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하참 그러자 우주인성도 살짝 열받는데요. 어차피 너랑 나랑 같은 군사 계급인데 한마디 반객이라도 하면 어디 덧나냐고요. 하여 우주인성이 먼저 인사를 올리는데요. 자 내는 내 몽골이 군사 총통 우주인성이요. 내 그 짱졸린 대장군이 명을 받들어서 네 이 우주인성이 얘기가 안 끝났는데 펑링거가 태상을 딱 하고 치는데요. 뭐 짱졸린 대장군이라고? 그 조그만 코흘리개가 뭔 대장군이야? 에? 내 앞에서 다시 그러한 헛소리를 지거리면 너의 그 혓바닥을 콱 뽑아놓겠다야. 이어 문이 발카락 열리더니 이 수십 명의 군사들이 우두루루 몰려들어오는데 왜요? 왜 그럽니까 장군님? 이놈은 그냥 콱 두덩간으로 내버릴까요? 그 험상구전 펑링거의 군사들은 우주인성을 우두루 에워싸면서 이 황소슴을 쉭쉭하고 내쉬는데 이때 그냥 펑링거가 입만 뻐끗해도 당장에서 모가지를 따버릴 기세였다고 합니다. 그제야 이 우주인성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려나는데 아닙니다. 저 그냥 짱조 린이라고 부를께요. 짱조 린이 요즘 건강이 안좋아서 이렇게 저보고 펑링거 어르신한테 인사를 올리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뭘 도와드릴게 있냐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펑링거는 니는 내란 레벨이 아이된다. 가서 그 짱조 린을 불러오라. 살겠으면 냉큼 꺼져라 이놈아. 내 칼에 너의 그 더러운 탐관오리 피를 묻히기도 아깝다야. 펑링거가 큰소리치자 우주인성은 굽신굽신거리면서 재빨리 기어나가는데 이 마적대 초신놈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이렇게 해도 도깨비처럼 논다냐. 요번에 진짜 골로 갈뻔했네. 우주인성이 안도의 숨을 내쉬자 곁에서 펑링거의 부관이 조용히 얘기해주는데 우주인성 장군님 우리 펑링거 어르신이 화가 나는 원인은 왜에서 짱졸리는 펑탱성 넘버원으로 시키고 자신 보고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이겁니다. 펑링거 어르신이 요구조건은 딱 하나 펑링거 어르신이 펑탱성 대장군으로 하고 이 짱졸리는 밑에 넘버투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자 우주인성은 부랴부랴 돌아가서 이 사실을 짱졸리는 한테 알리는데요. 어? 하하하하 그런거였어? 아니 난 또 뭐라고 펑링거야 펑링거 네놈은 다른 방면에서 다 난놈인데 속이 요만큼 좁아터져서 어디다 쓸건 아냐 알았다 네놈이 명함에 그리도 목을 매면 내 그냥 바로 줄게 그리고 곧바로 이튿날 짱졸리는 군복도 다 벗어버리고 보통 평민복장으로 척 나오는데 그리고는 곧바로 그 펑링거의 임시 아지트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짱졸리는 감히 혼자서 찾아왔어? 이놈이 이거 죽고 싶어서 환장했네 야들아 그놈을 들여보내봐라 이어 짱졸리는 펑링거의 룸으로 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래된 원수사인 짱졸린과 펑링거가 만나게 되었는데 과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콩콩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